안녕하세요. 롱태성입니다. 제3섹션 정보윤리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윤리의 기본, 일단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윤리에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일단 법과 지서를 준수해라, 그 다음에 타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 일반적인 윤리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남의 재산이죠. 불건자난 정보가 유성되지 않도록 한다. 자, 뭐 좋은 거 나쁜 거 고를 줄만 아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 그죠?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는 시스템 조작행위라든가 권한이 없는 다른 시스템 접근하지 않도록 하라, 뭐 다 좋은 말들이에요. 또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 특히 여러분들, 이 유언비어, 잊지도 않는 사실을 갖다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포하는 행위. 여러분들, 이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칼 또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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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더라라는 거 있죠, 요즘? 뭐, 뭐,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진짜처럼, 그죠? 정말 문제가 많죠. 우리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런 SNS를 통해서 없는 사실이 정말 진실처럼 되는 TV에도 나왔었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부터라도, 이 컴퓨터 공부하시는 우리부터라도, 학생 여러분, 우리부터라도 좀 그런 거 안 하셔야 되겠죠. 자,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네티켓, 네티켓이라는 거는, 이제 또, 어떤 상식적인 용어로, 이제는 자리 잡았죠? 인터넷 상에서, 네트워크 상에서의, 에티켓, 예절이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폭탄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전산망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광고성 메일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 않도록 하라, 라는 거고, 또,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는, 광고라고 표기를 해서 보내는 게, 보내야 되겠죠? 보내야 된다라는 거. 또, 전자우편의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이건,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 보낼 때 당연한 거겠죠? 또, 전자우편의 내용은 간결하게 용건만 전달하도록 하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유즈넷을 이용할 때 네티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중복되어 있는, 그,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FAQ를 먼저 확인하라. 그럼, FAQ도 이건 뭐, 이제는 뭐, 시사적인 용어, 상식적인 용어로 좀, 나왔죠. 시사적인 용어에서, 상식적인 용어로 표현했죠. 뭐냐면, Frequently, 그러면 자주, ask, 물어본 질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은 것. 이것도 여러분들 또, 맞다트리다는, 아셔야 되겠죠? 다음, 기사 내용은 간결하게 요점만 기록하고, 기사 끝에는 서명과 연락처 남겨라. 또, 게시물 내용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개인 메일을 이용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그, 계속 싸우고, 뭐, 그죠? 그, 연습용 글은 테스트 그룹에 올려라, 당연한 거고. 또, 게시한, 그, 기사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취소해줘라. 또, 유스그룹의 성격에 맞게 기사를 게시해줘라, 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필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에티켓인데, 에티켓인데, 그,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 뭐, 매우 중요하죠. 이 자체만으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FTP 사이트 목록을 확보하고, 접근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나미너스, 익명의 FTP, 그죠? 작자, 미상, 위, 이런 뜻이 있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나미너스. 익명 사이트에 접속 시, 비밀번호에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이거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 큰 용량의 파일을 전송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많은 나치관을 피하고, 또, 몇 개의 파일로 나누거나, 압축해서 올려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어나미너스 FTP의 공개 디렉토, 그, 공개 폴더, 요즘은 이제 폴더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디렉토리라고 그랬었죠? 공개 폴더, 공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일부러 삭제해서는 안 된다. 뭐, 공개에 돼있다 그래서 자기가 삭제하면 안 되죠. 조심하시고요. 말장량, 이런 거 같은 경우. 그 다음, 웹페이지 설계 시 유의점. 그, 그림 파일, 이미지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페이지가 로딩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크지 않도록 해라. 또, 웹페이지 간의 이동, 쉽게 설계해줘라, 라는 거. 또, 여러 웹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서 설계해줘야 된다라는 거하고, 또, 웹상에서 다른 사람 사이트의 글이나, 그림 파일들을 이용할 때는,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출처를 정확히 해라. 그 다음, 그 웹상에 업로드한 파일의 크기가 클 경우, 파일의 크기를 명시해줘라.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줘라, 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뭐 상식적인 거죠? 자, 저작권 보호 가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라는 거는 뭐냐면, 저작자를 보호해주겠다는 건데,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든 사람에 대한 권리,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해주고, 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좋은 말이죠. 자, 공표. 그,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보여주는 거죠.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해서, 일반 공중에게 발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 공표권, 성명 표시, 성명을 표시할지, 안 할지의 권리. 배포, 주는 거죠. 원래 작품 또는, 그, 복사물,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죠. 배포라는 거. 그 다음, 2차적인 저작권, 작성권. 그, 해당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영화, 드라마, 연구, 이렇게 또,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고, 전성, 보내주는 거죠. 또, 저작, 인접권. 그, 저작의 배포, 또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저작권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그 다음, 복제,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발행.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해서 복제, 배포하는 행위. 그걸 발행. 그리고, 뭐, 잡지책 발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같은 의미예요. 저작권의 보호기간. 그, 지적, 저작, 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숫자적인 개념만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단,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이런 말장량 같은 거. 법적인 거니까요. 또,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도 생전에 공표된 저작물과 같이, 사후 몇 년? 50년. 그 다음에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 초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맞다 틀린다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또,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보호기간을 산정한다. 그 다음,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이다.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또,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는데, 그렇겠죠. 창작될 때부터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 반드시 공표할 필요 없다. 그렇죠? 공표된 경우 50년간 유지된다. 자,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지적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건 간혹가다 이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뭐냐면, 시사보도를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제한되는 거고, 또 학교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이 제한됩니다. 또, 재판 절차, 재판에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공표된 거, 또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라든가 방송에서 이용되는 경우, 또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해서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에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영리거든요, 개인적인 목적도. 또, 근데 중요한 건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핑계를 대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를 해서 팔았다. 그런 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도서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또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복제하는 경우,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지적재산권 제한, 또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이라든가 녹화로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해당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분 잘하셔야 돼요. 여기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이미지라든가, 사운드, 영상, MP3, 텍스트 등의 디지털 컨텐츠에, 사람이 식별할 수 없게 삽입해놓은 비트 패턴을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해요. 그래서 흐리게 보이거나, 또는 복사해버리면 복사라고 떠버리는 거죠. 그걸 갖다가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그러고,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손상이나 변형을 대비할 수 있다. 최근에 저작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기술이다. 워터마크, 디지털 워터마크,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이런 것들은 다 써도 돼요. 아무나 써도 됩니다. 보호 안 해줘요.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심판,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거한 의결이나 결정, 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같은 거, 또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 연설 같은 거, 이런 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고,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외국인의 저작물은 어떻게 되겠나? 라는 거죠.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등은 저작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는다. 뭐 이 정도 개념 알고 가시면 되겠죠. 개인정보보호, 정의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명, 당연히,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또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 하나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요.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럼 그것도 개인정보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울러 방금 전에 배우는 대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외에도 IP 주소, 컴퓨터의 IP 주소,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이거 여러분들 또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해당이 되지만 컴퓨터의 IP 주소, 이메일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장난 칠 수 있겠죠.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럼 그것도 개인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정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지 개인으로서는 어떤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등 어떤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보이스피싱, 이런 금전적인 손해, 또는 스팸메일, 또는 유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개인으로서는 개인정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 그 자체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그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집단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정부라든가 공공행정의 신뢰성이 하락되는 거고 또 국가 브랜드 하락되는 거죠. 또 프라이버시 라운드 대두에 따른 IT 산업의 수출에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기죠. 애로사항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거고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률 간 체계는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다. 그래서 다른 관련 법률이 있는 경우는 우선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수집 법정주의인데 이건 뭐냐면요. 2014년도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주민등록번호는요. 주민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개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수집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게 바로 개인정보의 수집 법정주의입니다. 2014년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그래서 정보의 주체가 동의를 하더라도 수집이 금지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주민등록번호 조심하시고요. 아울러 법령상 근거 없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있을 수 있겠죠. 2014년도 8월 7일 이전에 그거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 없애라라는 거죠.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거. 이런 예외 조심하셔야 돼요.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법령에서. 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한 경우. 또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 그래서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인데.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하는 경우. 또 휴대폰이라든가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할 때. 그 다음에 해산의 직원들의 인사관리. 그죠? 급여 지급할 때.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 연말정산 이런 것 때문에. 또 수도통신 난방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또 부동산 계약 시. 이럴 때는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또 불가능한 사례.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능 사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불필요하거나 수집할 필요가 없어요. 또는 전화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집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서 잘 나오겠죠.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때.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넣으시면 안 돼요. 받으셔도 안 되고요. 또 마트, 백화점 등 멤버십 회원 가입할 때. 포인트 마일리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럴 때는 주민등록번호 불가능하다라는 거 수집이. 또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 아파트 주차증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하냐. 전화번호로 하면 되지. 그렇죠? 또 입사 지원 단계에 있는 근로자. 입사 지원 단계예요. 그 다음에 입사 지원 등 채용 절차.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콜센터 상담시 본인 확인. 또 골프장, 호텔 등 숙박시설 등 이용할 때. 또는 출입자 기록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또 요금 자동이체 신청이라든가 고객센터, AS센터 단순 방문. 그죠? 단, 금융거래 업무는 제외.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렌턴가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통보. 이럴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수집 불가능 사례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좀 혼돈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이 가능한 경우, 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당연한 거고, 또 법률이 특정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또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또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또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 보호, 사전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에요. 이럴 때는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고, 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 일단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라든가, 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 아까도 나왔었던 거고, 또 통계 작성이라든가 학술 연구에 필요한 경우인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경우, 이럴 때는 가능한 경우다라는 거죠. 앞으로 5번서부터 9번까지는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또 조약이라든가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서 외국정부 등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 범죄수사, 공소재기 유지, 또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할 때, 또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시에는 공공기관만 해당된다라는 거고, 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정보보호의 정의부터 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 또 법률 간 체계,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수집 법정 주의,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정보의 주체가 동일하더라도 수집이 금지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 출제 기준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꾸준한 출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출제 바뀐 당의 연도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가 되리라고 예상해야 되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